이승호 선수와 G.S. 스포츠 영원주 대표의 끝판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승호 선수 우리 다시 한 번 박수로 만날 수행하겠습니다 하늘의 눈을 담아서 어플로 꽃다발 장기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진영 사진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파메 앞 이승호 선수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승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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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 장기의 진영상의 대비곡 콘셉트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호 선수